자 현일중 시사박교제 레슨 7과 시작하겠습니다. 자 7과 전체 제목은 Walk on your dreams. 너의 꿈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라 라는 그런 뜻이겠죠? Walk on your dreams. 자 의사소통기능 대화파트죠. 강조하기와 설명요청하기 라네요. 강조하기 강조하기는 쭉 보니까 뭐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긴 누가 라는 말도 넣어야 되겠네요. 누가 뭐뭐 하는 것이 중요해 라는 표현을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설명하는 건 그게 무슨 말이야? 이런 거 배웁니다. 이미 학교에서 진도 나갔으니까 알고 있겠죠? 누가 뭐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? 와 그게 무슨 말이야? 그게 무슨 뜻이야? 이런 거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.